자 여기는 월 아이디얼 이렇게 바뀌어져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콘크리트 월스 여기가 주어인데 복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월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겠고 이거는 아이디얼은 여기 이 필드를 꾸며주는 명사수식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오래된 가스 탱크는 따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 그 쇠 저장 타워 저장 타워의 그 콘크리트 벽들은 were turned into ideal training field for rock climber 그래서 이제 rock climbing 하는 사람들 있지 그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멜팅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60도 degree 자 여기는 명사 이 비유가 여기서 명사인데 명사 수식은 단수로 해야죠 그래서 he is two years old 그 다음에 he is a two year old boy 그때는 boy를 꾸밀 때는 year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 뒤 동명사죠 자 can you believe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고요 자 빌딩이 쇠를 녹이는 것을 위한 빌딩이 이제는 이제는 그 전망대 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그래서 멋진 360도 그러니까 쫙 훑어볼 수 있는 경치를 가진 전망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답은 is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현재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최종 결과물은 이것이다 근데 이것도 계속 존재하니까 현재니까 is를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almost almost filled 그 다음 인 에디션 투 자 인 에디션은 부사에요 그에 더하여 부사는 뒤에 명사가 없죠 이거는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창의적인 용도 변경된 건물에 더하여 이렇게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에 더하여 더하여 그 다음 이거는 거의 이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mostly는 자 그것은 거의 570에이커의 땅 에이커 우리나라는 평이라고 그러죠 50평 100평 57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필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뒤쪽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이 또 들어가 줘야 되죠 근데 이게 pp에요 그래서 채워져 있는 정원과 사이클링 자전거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전등들 밤에는 이것으로 채워져 있는 채워져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창의적인 용도 변경된 건물에 더해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는 is 그 다음에 이것은 well 자 이거는 수거죠 as well as what 뭐 뭐 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이기 때문에 it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원은 증명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그게 뭐냐면 preserve the heritage of place 어떤 한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게 환경 뿐만 아니라 유산도 보존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most 그 다음에 consider all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는 이거는 이제 that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앞에 것부터 봐야겠다 자 여기서는 대부 분해 이거는 이제 형용사죠 people을 뒤에 나오는 people을 꾸미는 근데 almost는 부사 기능밖에 없어요 people을 꾸며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여긴다 O형식 동사죠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에요 대절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얘가 주어져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아가 돼야지 are reborn 다시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써 자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할 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 as 로써 자 여기는 made are 자 여기서 보니까 먼저 여기가 동사고 얘가 주어져 그러니까 복수 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pp 자리가 되는 거에요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들 쓰레기로부터 환경예술가인 이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그림은 하나 이 독특한 것입니다 one of a kind 하면은 독특한 것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는 look like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at recycle 여기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 준 거고요 이거는 앞에 all thing 모든 것들 이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될 수 있는 대절이 들어가야 돼요 what은 명사절이죠 앞에 동사 아니면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ok like like가 들어가면 명사가 들어가고 look 뒤에는 형용사가 바로 붙는데 뒤쪽에 보니까 mess 이거는 명사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이 밝게 채색되어 있는 창조물은 작품이 되겠지 창조물은 어떤 믹스업 섞여버려 있는 어떤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플라스틱이라든가 원치 않는 장난감들 그리고 구부러진 철사들 이런 것들의 어떤 섞임으로 보입니다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혼합으로 보인대요 자 여기서는 blend 들어가고 되겠고요 여기서는 other paintings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ainting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lend는 여기서 자동사로 사용되는 blend together 섞여 들어가다 그래서 그러나 from farther away 더 멀리에서부터는 그것들은 그 아까 말했던 그 paintings 그것들은 함께 섞여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놀라운 경치 속으로 혹은 다른 그림들 속으로 이번에는 who that reused 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또 수동태가 사용이 된 거고요 that even disposable cup 심지어 일회용 컵들도 재활용될 수 있다 수동태니까 수동태 완전이죠 그러니까 that what 은 불완전해야죠 그 다음 이거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죠 없는 불완전 소유격관계대명사 완전한데 벌써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겠죠 there is also an artist 또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에요 보여주는 예술가에요 근데 무엇을 심지어 일회용 컵들도 예술적 소재로써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for 이거는 has done for year 하면은 수년동안 이런거는 암기하세요 그냥 어 이제 원래는 during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for years 이런거는 year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수년이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 같아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쓰는거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되죠 수년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시제랑 써야됩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이 사람은 그 그 사용된 커피컵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어 아주 훌륭한 예술전시품으로 자 여기는 is used and hengs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여기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사용이 된거구요 여기는 a&b로 a&b 동사전입니다 그래서 컵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 이후에 자 그녀는 독특한 디자인을 그립니다 그것에 사용된 컵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달아 줍니다 많은 다른 그 색깔 칠하여진 컵들과 함께 유리창이나 혹은 유리창 앞에 혹은 이쁜 배경 앞에 요거를 매달아 둔대요 자 여기는 프로복 그 다음에 프리징 먼저 프로복 여기가 이제 주어 자리고 이건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ing는 동사가 아니죠 is ing는 진행시제지만 ing만 가지고는 진행시제가 될 수 없었죠 그 다음 이거는 주격 보호 자리에요 여기가 이영식 동사고 그래서 사람 눈에 즐거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사람 감정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 작품들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으로부터의 이러한 작품들은 not only but also ar 뿐만 아니라 비도 역시 눈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환경 보존의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이겠죠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호 자리에는 보호 자리에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다 마찬가지에요 보호 자리에는 목적어 없는 형태의 ing 그 영화는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The movie is interested 아니죠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렇게 ing를 쓰는 거지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는 To make 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가 동사 자리이고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꾸며주는 준동사 자리입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때는 모모할 모모하기 위한이라 그랬죠 그 다음 many 뒤에는 복수 much 뒤에는 단수죠 복수니까 many 자 너가 보는 것처럼 창의적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여기는 amount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at 그 다음에 even more 여기는 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급이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more가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또 비교급 수식이 되는 것이고 뒤에 more였죠 그 다음 이거는 앞에 선행사 way가 있기 때문에 what이 안되고 대절 what 앞에는 동사 아니면 전치사죠 그 다음 웨이스트는 셀 수 없는 명사에요 에어 그래서 amount가 들어가죠 number는 셀 수 있는 명사랑 다니는 거니까 자 by giving old product more value 자 사용식으로 사용이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by ing 모모함으로써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을 방식으로 훨씬 더 친환경적인 리사이클링보다도 리사이클링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what 여기도 what 여기서 보면 say의 목적어가 없구요 여기도 do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가고 부사계열인 how는 뒤에가 완전하죠 자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너는 무엇을 말할 겁니까 재미 재미에게 이제 너가 너가 결정하면서 어 무엇을 할지를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그의 깡통들로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ith 무엇으로 자 여기는 to make 그 다음에 여기는 for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위해 이거 make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다 to 쓰느냐 for 쓰느냐 give는 give 동사는 to 쓰고 make 동사는 for 쓴다 뭐 이런거 배우는데 그냥 무엇을 위해 외우면 되구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 앞쪽에 make 여기가 이제 동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준동사 자리가 돼야지 준동사 투부정사 ingpp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자 아마도 그는 그것들을 업사이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전등 장난감 혹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그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자 여기에서는 이즈가 돼야 되겠구요 음 여기에서는 to think 이게 돼야 되겠구요 어 여기는 지금 여기가 동사인데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순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되겠구요 음 요렇게 후치수식 뭐뭐 하기위한 자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여기는 all이 주어예요 요거를 지금 여기서 단수치급 해주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옵션은 선택의 초이스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구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 말의 문맥의 의미는 그는 단지 창의성만이 필요로 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몇 개야 한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맥상 단수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think가 답이 되어야 되구요 a & b 둘 다 명령문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 멈추어 서서 생각해봐라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너가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자 여기서는 대시 들어가야겠구요 이거는 지시 형용사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고 해석해 주는데 이게 단순해 그러니까 대시 들어가야 돼요 자 누가 알겠니 아마도 너도 그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마도 오 아마도